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,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. 아니 왜 이렇게, 너무 웃겨요. 너무 웃겨요. 그녀는 다행히 다른 곳에 가면, 여기가 따뜻한 곳이에요. 저기, 여기가 4천원 정도였어요. 이게 뭐지? 이렇게 하면 안 돼? 아직 안 돼? 안 돼? 아직 안 돼? 아, 이거 안 돼? 이거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아, 안 돼? 안 돼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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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찍어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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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